나는 일본에 살고 있는 25살 나츠미 나나요입니다. 저는 오빠와 사이가 각별한 편인데요.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오더니 굉장한 곳을 찾았다면서 좋아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오빠는 전부터 저를 데리고 여러 종교단체를 다니곤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디를 데려가라고 저러나 오빠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빠져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빠와 함께 고베 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도장이 처음 가던 날, 오빠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잘 차려입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도장에 들어서자 입구부터 진동하는 맛있는 냄새와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알고보니 그날은 저희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를 따라 천도식을 올린 후 배부르게 음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왠지 모를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찾은 도장 첫 방문의 기억이 좋아서 망설임 없이 오빠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날들은 우주 1년 인간농사 짓는 이야기는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자녀라는 사실과 지금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춘기 때부터 품어온 내가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는데요. 오빠가 왜 이곳에 조상님을 모시고 입도까지 결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오빠를 따라 받게 된 입도 교육 제가 사는 일본은 지진이 작기 때문에 개벽에 관한 이야기에 더욱 관심이 갔는데요. 지진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인 격변이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오는 개벽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구원이 조상님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도 인상 깊었는데요. 부모와 조상은 나의 제1의 하느님 이라는 말씀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주의 시간의 질서부터 최근 시사 이야기까지 상재님 진리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신입 도생이지만 진리를 마음에 잘 새겨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 고향은 충남 서천의 작은 마을입니다.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장독대에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머니의 본가는 군산 옥구 태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여신 곳인데요. 아마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보천교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끌어줄 도반이 없었던 탓에 어머니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신앙적 감수성이 깊은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실 정도였죠. 그 영향으로 저도 30대 후반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어머니만큼 열심히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1991년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이것이 개벽이다 신문광고 대체 얼마나 좋은 책이기에 이렇게 광고까지 할까 하는 생각에 책을 사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덮고도 우주가 변화하는 이치와 1만 년 우리 역사 이야기가 제 가슴에 강하게 남았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주역과 환단국이 책을 구해 읽어보았지만 혼자서 진리를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잊고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된 상생방송 마침 종도사님의 환단국이 북콘서트가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월간 개벽지를 2년간 구독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진리 공부를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는데요. 조상님의 손길이 깃든 듯 때마침 걸려온 전화 대전에서 열리는 바른 역사 콘서트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사 콘서트 당일 대학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상생방송을 통해 우리 역사가 식민사학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강연회에 참석해 들으니 더욱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포감님과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요. 추석을 맞아 조상님께 보은치성을 올린다는 소식에 태전 선화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참여한 보은치성은 그야말로 경건 그 자체였는데요. 정성을 다하는 도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는 상지님 말씀처럼 어머니의 오래전 기도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는데요. 그 후 도장에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며 본격적으로 입도를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그동안 몰랐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가는 기쁨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도전을 통해 상제님의 생애와 말씀을 접하면서 상제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상제님의 도를 만나는 데 있었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변치 않는 일심으로 상제님 진리를 믿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